정환이 오니까 좀 이리 돌아가네. 그래도 성주 형이 잘하네요. 어휴, 예쁘게. 형, 다 했어. 잠깐만, 잠깐만. 뭘 다 해? 소라 해감 해야지. 소라 해감 용만이 형이 하기로 했어. 뭐든 다 용만이 형이 하기로 했다고. 그냥 유행어예요. 용만이 형이 그랬어요. 다 용만이 형 다시 해요. 소금 넣어서 해감 해야지, 소라. 저 뻥이 저렇게 먹을 거야? 빈 그릇이 없어, 빈 그릇이. 저기 저렇게 많은데 저거 써도 되는지 물어봤어야지. 형이 물어봤어야지, 나한테. 소라 씻어서 해감하고. 정환이가 와서 얘기하니까 꼼짝을 못 하겠네. 용만이 형, 용만이 형 잘 좀 합시다. 아, 있다 보니까 성주가 딱 정환이한테 붙더라고요. 어, 여기 살 길이다 해가지고. 이야, 딸랑딸랑 종소리를 내가면서. 옆에서 막 입맛을 맞춰가면서. 네, 다 하고 있는데. 아우, 얘 소라는 좋긴 좋다. 아우, 얘 소라. 아우, 얘 소라. 아우, 얘 소라. 다 네, 도 yıl 안 meus explosive까지는 시작됐습니다. пр both. i 뭐 favor 窖 나